안녕 그냥 전화해봤어 왠지 네 생각이 나서 저기 깜짝이조로 보냈지 음... 음... 이 업체 같은 물고기서는 너나 저번에 온참게 많이 난 숫자로 이러면 계속 네가 맨날까 그랬어는데 우리 조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빈빈 도는 밤 그래 전화 제발 좀 멈춰줄래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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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그냥 전화해봤어 그러면 아 겨울 이 UWIKEN 겨울 이 ocur 밤이 내 말 저기 드러바 아직 소화함 fro 아냐 그 sensation 잘 그랬어는데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 풍도는 너의 회전을 제발 좀 멈춰줄래 피도가 퍼진 생각을 제발 어떻게 해주래 우리 진짜로와 만나서 얘기 다 나눌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